안녕 친구들 오늘도 던전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어 자 딱 60초만 집중해서 봐줘 유니크룬이 신규 업데이트가 됐어 유니크룬은 계열별로 한 개씩 총 5개야 유니크룬을 얻기 위한 조건은 레벨 45가 되어야 해 그럼 어디서 얻냐? 바로 도전 모드에서야 도전 모드 고대의 재단에서 일정 확률로 룬 파편을 획득 획득한 룬 파편을 모아 유니크룬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룬이 레벨 15에 도달하면 룬 파편을 받게 돼 모은 룬 파편을 100개를 보유하면 랜덤한 유니크룬 한 개를 변환할 수 있어 유니크룬 업데이트로 한층 더 재밌어진 오던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업데이트 기대해